사용한 식기는 설거지합니다. 이때 선반한 식기와 냄비, 프라이팬, 수저를 전부 확인하여 오염이나 이물질이 있다면 설거지해줍니다. 정리 단계에서 싱크대에 빼놓은 커피머신 부품, 전자레인지 및 오븐 부품을 설거지합니다. 붉은색 행주로 식기의 물기를 닦아 제자리에 놓습니다. 식기 개수를 확인하고 깨진 것이 있거나 개수가 부족하다면 특이사항에 등록합니다. 설거지가 완료된 커피머신 부품, 전기주전자, 전자레인지 및 오븐 부품을 붉은색 행주를 사용해 물기를 닦아줍니다. 각 부품을 조립하고 원래 있던 자리에 정리합니다. 싱크대 거름망에 이물질이 있을 경우 깨끗이 비워줍니다. 이때 청소 완료 후 검사를 위해 뚜껑은 열어둡니다.